멜린다 다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The New Culture of Desire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욕망의 진화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 책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원초적인 욕구,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식주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 또 성과 같은 육체적인 욕구, 다 물질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인류는 이 욕구에 대한 혁명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가상공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이 땅에서 땅을 사고 또 건물을 구입하면 그것이 내 영역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땅과 관계없이 가상공간에 나의 영역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물질적 욕망 대신에 마음의 안정, 정신적 치료, 영혼에 대한 기쁨 내면적인 또 영적이고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욕구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욕망의 진화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장 마케팅에서도 전략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청바지는 한 번 사면 50년은 입습니다 아주 튼튼하고 즐깁니다 이러면 샀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해서는 물건이 안 팔립니다 이 청바지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드려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제일 좋은 옷이 뭐냐면 한 번 사면 안 떨어지는 옷 미군 기지에서 나온 청바지는 안 떨어진다 아주 튼튼하다 그런 것이 인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느낌의 옷이냐 이것을 입었을 때 내 느낌과 기분이 어떠냐 디자인이 어떠냐 그 판단 기준이 달라진 것이죠 이것을 욕망의 진화라고 하는데 사실은 욕망이 진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야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처음부터 우리 내면 세계의 행복 만족, 평안, 사랑, 기쁨과 같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욕구들을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세상 살이가 너무 힘들고 팍팍하고 치열하고 하루하루를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 해결하느라고 그런 내면적인 욕구들 정신적인 욕구들은 눌러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살만 하니까 그래도 그런 먹고 사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 시대가 되니까 드디어 우리 내면 속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욕구들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누가 이것을 채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청바지를 샀다고 행복해집니까? 디자인 좋은 핸드폰을 손에 들었다고 행복합니까? 잠시는 행복해요 그러나 청량 음료입니다 조금 지나면 그 감정이 사라집니다 다시 목말라지고 더 목말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그 과거 어느 때보다도 허무함을 느끼고 괴롭고 불행하다고 자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영어 성경에는 I have everything I need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다 가지고 있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내 잔이 넘친 아이다 자기가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수용할 수 없을 만큼 차고 넘치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만족 인생입니다 만족 아주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당시 사람들보다 조건이 좋아서 지금 우리보다 살기 편해서 이렇게 만족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그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갔고 아픔이 있었고 또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아니 어쩌면 다윗은 우리보다 더 큰 어떤 사람보다도 더 큰 아픔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다윗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 왕들 뭐 조선시대의 왕이라든가 고려시대의 왕 아니 다윗왕 그 옛날 시대의 왕들을 부러워하지만 우리는 그 왕이나 황제들이 누리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누리고 있어요 옛날 황제들이 여러분 핸드폰을 압니까 우리가 누리는 문명의 이기를 압니까 비행기를 타봤습니까 우리가 먹는 이 맛난 음식 죽었다 깨어나도 동양에서 태어나면 그 동네에서 나오는 거 겨우 먹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전 세계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상대적 빈곤은 있어요 나보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것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여러분 절대적 빈곤은 아닙니다 하루 세 끼만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참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만족하다고 고백하고 있고 오늘 우리는 늘 불만족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 내 잔이 넘친 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배고파 있어요 아직 채워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다윗의 만족 인생 다윗의 만족 인생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 시편 23편은 아마 인간이 지은 시 중에 가장 아름답고 영감 있고 모든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애송되는 시죠 우리도 이 시편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단 1편 23편 1절 하반절부터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 푸른 초장에 두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나이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시는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지만 1편 23편 1절 상반절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다윗의 만족 인생의 비결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호와가 그의 목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다윗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다윗은 그의 양이 되어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삶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인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넘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인생 만족 비결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모든 인생을 푸는 열쇠다 아무리 좋은 조건 가지고 있어도 내가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아도 이것이 깨지면 결국은 망한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 결국은 승리한다 이 비밀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가 바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을 때 그는 창피하다 큰일 났다 이거 우리 백성들이 알면 어떡하나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의 고민은 이러다가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나 사울은 달랐어요 사울은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내 백성들로부터 내가 존경받는 것 이거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달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중이 없었어요 그것이 사울이 망하는 이유였고 이것이 다윗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은 이유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악한 사람입니다 그럴지라도 제발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인생의 비결은 환경과 조건에 있지 않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말씀해요 환경과 조건 아무리 금수저를 물고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났어도 하나님께서 손 들어주시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흙수저 아무리 보잘것없는 조건을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양이 되어 그의 인도함을 받으면 결국에는 승리한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오면 결국은 큰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한 사람은 항상 만족할 수 있어요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부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는 게 너무 많아 읽기도 힘들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슨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절망스러울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견지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높여주신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기 때문에 양이 어떤 존재이며 또 목자가 무엇인가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양은 어떤 존재인가 양은요 매우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 양은 착하기는 합니다 염소처럼 막 들이받고 그렇지는 않은데 이 문제는 착한데 어리석고 고집이 좀 세다는 것 이게 심각한 문제이기도 해요 양들이 한번 고집을 부리면 염소보다 더하네 이게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거기 목자가 볼 때는 그거 가면 안 되는데 남들이 가니까 나도 따라가야지 우르르 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에 용기를 냅니다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분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양이에요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아십니까? 대단히 자신이 똑똑하고 예지의 능력이 있다 내 미래는 보장돼 있다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5분 후에 일을 모르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은 대부분 스스로 상당히 영리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태리에서 제노바에서 여러분 다리가 끊어진 거 아시죠? 아시죠? 그 다리가 끊어져서 한 40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 즈음에 저도 노르망디 뽕뜨 노르망디라고 하는 프랑스에서 제일 높고 긴 다리를 건넜어요 아찔해요 비오고 비바람 칠 때는 그런 다리는 올라가지 말아야 되겠다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누가 그게 끊어질 줄 알았겠어요? 다 이태리 몽불랑을 건너 이태리를 가는 사람 다 거기를 가는데 바로 그 시간에 끊어진 거잖아요 신문에 보면 그 다리가 딱 끊어진 그 끝에 까미용 한 대 트럭 한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그림에 보면 그래도 까미용이 한 2m 정도 뒤에 끊어진 바로 뒤에 서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신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끊어지는 순간 그걸 아는 순간 본능적으로 뒤로 뺐다는 거예요 차를 그러니까 거의 바퀴가 끝까지 간 겁니다 0.001초만 늦었더라면 17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차가 그런 일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기적을 체험했느냐 차를 몰고 가는데 옆에 있는 승용차 하나가 추월을 하는 거예요 막 비바람을 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한지 추월을 해서 가니까 사고 나지 않게 속도를 늦춘 거예요 늦추고 정신을 차리고 딱 보니까 앞에 간 차가 없어졌어요 휴거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눌렀는데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다리가 그 순간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추월한 승용차를 타신 분한테는 미안하지만 본인이 어떻게 그러리라고 생각했겠어요 내가 저 차를 추월해서 조금 빨리 간다 나 참 운전 잘한다 그로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 순간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냐 인생이 그런 겁니다 0.01초 후의 일도 우리는 몰라요 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살아있는 거 선하신 하나님께서 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양은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양 여러분 말은 주인을 잃으면 야생마가 돼서 더 잘 살아요 고양이는 집 떠나면 도둑고양이가 돼서 아주 맹수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양은 주인을 떠난 목자를 떠나는 순간 맹수의 밥이 돼버려요 그게 양의 운명입니다 사람이 똑같습니다 혼자 살 수 없어요 사람이 만물의 영장으로 가장 위대한 것 같지만 사람만큼 약한 게 없어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웃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가 이 험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뜻도 돼요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장성해서 자기 생활을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고 대견하죠 그런데 그렇게 됐다고 해서 아휴 나는 이제 다시는 아버지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부모가 속상해요 다 능력이서 잘 살아가도 기도해 주세요 나는 부모님의 기도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다 부모님 덕택입니다 하면서 가서 조금이라도 손을 버리면 부모님은 그걸 기쁨으로 준다 하늘아버지의 심정이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여기사 높은 보좌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은혜를 입는 사람은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매사에 부족하다 달란트도 없다 영적인 것도 물직적인 것도 부족하다 마음에 상처가 많다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나는 저 사람하고 비교할 때 이렇게 부족할까 하는 마음이 여러분 드십니까? 여러분 그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는 공간을 가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인생을 맡기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빈잔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목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목자는 양을 일대일로 아는 존재예요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의 개인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백 마리의 양이 있어도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지면 당장에 아는 것이 목사예요 그냥 백 마리 대충 있으니까 한 마리 정도에 있든지 없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은 사꾼 목사입니다 한 마리가 어딘가로 가면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를 찾아나섭니다 다윗은 그걸 잘 알았어요 그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맹수와 싸웠습니다 그것이 선한 목자예요 목사를 목자라고 하면 목사의 어원이 목자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많이 계시지만 딱 여기 서서 보면 어느 분이 안 나오셨는지가 딱 벌써 몇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저분이 왜 안 나오셨을까? 어디 갔을까? 어디 아프신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대충 많이 오셨으니까 한 사람 안 나오는 거야 어디서 방황을 하든지 괜찮다 그러면 싹꾼입니다 싹꾼 진짜 목회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의 근심이 찾아와요 무슨 일일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모두 파악하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저도 여러분들을 알고 여러분도 저를 알아야 그게 인격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목자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집단으로 아시지 않습니다 선한 교회의 성도 백명 단위로 끊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개인적인 관계로 다가오십니다 원용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안나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은호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당히 아실 줄 알고 적당히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보고 계십니다 아이고 이런 정도는 모르실 거야 아마 내가 당하는 어려움 이 스트레스를 하나님 모르실 거야 아닙니다 지금도 보고 계시고 안타까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목자는 양들을 돌보고 인도하고 지키는 자입니다 목자는 늘 양들의 건강을 체크합니다 무슨 일이 있는가? 문제가 있으면 즉시 대처합니다 또 목자는 양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푸른 초장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맹수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까 세상 사람들은 늘 그걸로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이러다 굶어죽으면 어떡하나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런데 이것은 목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양들은 그런 걱정 안 하면 됩니다 열심히 목자를 따라다니면서 목자 인도를 받으면 돼요 물가에 가서는 쉬고 또 푸른 초장에서 뜯어 먹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는 목자의 안내 지팡이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살아갑니다 인생은 목자의 고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생존할까 어떻게 건강할까 어떤 분은 건강을 자기 스스로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고민하고 유튜브 보고 또 운동하고 또 운동하고 그러다가 건강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 걸려가지고 일찍 가기도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해야 건강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특별하게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지만 너무 지나쳐도 그것 때문에 건강을 잃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많이 걷고 적당히 운동하고 건강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목자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백세시대에 한 백살까지는 사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오늘 생존할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까요 오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가 무슨 일을 통해서 그의 나라와 의의를 이룰까 그것을 묻고 고민하면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그가 채우시리라 다위대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원수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 정치인들 보면 나는 정치하는 분들 보면 참 불쌍해요 그럼 뭘 얻을 게 있다고 모든 걸 버리고 혹여 물론 사명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늘 인터넷에서 욕먹죠 욕을 안 먹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사방에 원수들이 있었어요 호시탐탐 노렸어요 그 자식까지도 그의 자리를 노립니다 사실 그것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편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을 인터넷에 올리고 공격을 합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죽이겠다고 달려들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치열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인생이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그를 불행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 그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괜히 머리 쓰고 자기 능력 믿고 잘났다고 생각하고 가면 당장은 추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목자의 인도함을 따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면 마지막에는 승리가 보장돼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돈, 명예, 성공, 건강, 평안, 가정, 행복 이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깨아도입니다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정말 여러분들의 목자가 누구입니까? 여화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깨졌을 때 인류는 불행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인생에 다른 비결이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다른 비결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견고하게 하면 여러분 결국은 잘 되게 돼 있어요 여화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화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과의 문 mund이 없습니다 그러나